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이 이번 달로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때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관계자는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하루에 4천억 원씩 사채를 발행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에 3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때 정부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급격하게 치솟는 물가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 손실 규모는 평균 23조 1,397억 원으로 한 달 전 추정치보다도 5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